그대로 도형의 이동 자 파트가 도형의 이동인데 일단 어떤 거를 내가 이동시킬 건데 이동 두 가지 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두 가지를 배워요 오케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점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시키는 거를 배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도형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시키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x, y라는 점을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시킨다는 거야 평행이동 그럼 여부야 이 점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a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더하기가 된다는 거지 너네가 1, 1라는 점을 x축으로 1마큼 이동시켰대 그러면 1이라는 점이 2라는 점이 되잖아 x축으로 1마큼 이동시키면 맞아? 점이라는 것이 더하기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도형이라는 거는 fx, y는 0 얘가 도형이야 근데 이런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건 y는 fx에는 익숙하지 그치? 이 fx가 의미하는 건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x에 대한 식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x, y가 되어 있지 그 말은 x, y에 대한 식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의미? 여기에는 얘를요 한쪽으로 널리서 정리하면 얘가 fx-y는 0 이렇게 되는 맞니? 그러면 여기에는 얘를 fx, y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왜? xy에 대한 식이니까 한쪽으로 몰아버린 형태다 라는 거야 그리고 0 어떻게 했냐 도형이라고 읽는 거야 왜? 여기에 직선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원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에 원이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다 어쨌든 얘를 도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내가 이 도형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이 이동을 한다면 얘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f 여기 내가 x 대신에 x-a가 들어가면 x 대신에 x-a를 넣어달라는 얘기지 함수 자체로 그치? 똑같애 여기 x 대신에 x-a를 대입해달라는 얘기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해달라고 읽는 거야 됐니? 얘는 왜 빼기가 되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품을 써느라고 생각하느냐 아 너네 정확하게 되었어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1,1로 바뀐다라는 거지 빼기가 된다라는 거 x-1 y-1 점은 더하기가 되고 도형은 빼기가 된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지금 한 거는 평행이동이고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점은 더하기 도형은 빼기 되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건 이제 대칭이동인데 자 그러세요 내가 x축 대칭이동을 한 번 할 거고 y축 대칭이동 이런 거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규민아 x축 대칭이동에 저장은 어떻게 돼요? x, y- 오케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라는 거 y축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x축과 y 다 알고 있지? 그렇지? 그 다음 원전 대칭은 마이너스 x축과 마이너스 y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저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니 두 개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은 yx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x, y의 자리를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y, x로 되는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까지 달리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 y, x가 된다는 거여서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이고 단 안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 괜찮니?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도형은 똑같은 형태예요 그니?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니? 일단 여기까지 필기 먼저 할까? 평행이동과 도칭이동 더 나아가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인지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아니 도형은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도칭이동은 똑같애 왜 이렇게 안 갖고 다녀? 왜 이렇게 안 갖고 다녀? 왜 이렇게 안 갖고 다녀? 집에서 보다 하나는 못 본거지? 또 거짓말 아니요 믿을게 진짜로 길이 나와 뭔 문제 풀다가 보다가 두고 얘 아까 저한테 샘 같은 거짓말 말하는 거 아무튼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다고? 네 바로 하는 거야? 네 네 오케이 네 네 네 아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선생님이 유형 정리해가지고 쭉쭉 풀거웠는데 이것 또한 페이를 다 할거에요. 도영이 이용 시험 범위에요? 네 그니까 하지 않을까요? 시험 범위는 지금 선생님이 하고있으면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시험 범위야. 그럼 개념은 끝난거야. 이제 문제로 개념 정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도영이 이용을 잘하는건 사실 직방원 잘하면 잘하면 되고 그거 못하면 되는건 어려워요. 올리고요. 4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하는거 같아요. 선물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다음 다 썼어? 다 hace 있는거 아냐? 써서 옮길거야? 이걸 썼어. 뭐야 다 썼어? 줄게 봐봐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꼭 다 보세요 이제 필수기업들 여러분들이 알고있어야 할 개념들을 설명을 할건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푼다는 느낌인거는 어떤걸 먼저 볼거냐면 첫번째 이유는 점을 점에 대칭시키는거에요 점대칭을 한번 볼거야 점대칭 선생님이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있고 얘를 2,4라는 점에 대칭시킬거야 대칭시킨 점을 구하고 싶은거야 1,3을 2,4에 대칭시킨 점을 구하고 싶은거야 어떻게 구할까? 중점이야 봐봐 너네가 이 점을 여기에 대칭시키는 점이 어디 나올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점이 어디 나오냐면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거란 말이지 맞니? 점대칭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2등분 된다 2등분이에요 됐나요? 점대칭은 어떻게 푸는거냐면 점대칭은 2등분이다 라는거야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작도가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2등분은 뭘 활용한지 우리가? 2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2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름의 점표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a,b라고 한다면 얘와 얘의 중점이 2,4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즉 2분의 1당하기 a 그리고 2분의 3당하기 b를 하면 중점을 하면 얘가 2,4가 된다 이렇게 점을 대칭시켜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대칭을 해주면 뭐가? 2등분이라는 거지 왜? 지금? 없어? 됐니? 자 그럼 두번째 이번에는요 점을 직선의 대칭 한번 시작해 어 잠깐만 여기 하나의 선생님이 1,3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선생님이 지금 얘를 y는 bx 플러스 뭐 2 라는 이 직선의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 오케이?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y는 x면 공식 쓰는 거야 근데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면은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푸지 봐 내가 작도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송치야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에서 대칭시키고를 어떻게 작도할래? 그냥 이렇게 그려? 어떻게 할래? 수직 오케이 수직 끝 그럼 수직이기만 하면 돼? 수직 2등분 이게 핵심이야 너네가 수직이기만 하면 뭐 여기다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계층이 아닌 거 같지 않니? 핵심은 뭐냐면 수직 2등분 이게 핵심이야 작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당연히 찍어있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번엔 h는 수직 2등분이라는 거야 따라갔니? 그럼 수직 2등분이라는 건 차이가 뭐냐면 십을 두 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건 식 하나 준 거야 그리고 2등분이라는 것도 십을 하나 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직이 나오면 뭐를 줬다라는 거지? 기울기를 줬다 좋아요 수직은 기울기를 활용한다 자 2등분은 뭘 활용한다? 중점을 활용한다 너 왜 저번에 했어 저번에 막 저번 문제들 많이 나왔잖아 너 왜 저번 프린트해 맞아? 그때 저번 문제 선생님이 다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수직 2등분 대칭 2등분 수직 2등분 따라갈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a,b라고 해서 구하고 싶어 근데 a를 구하려면 문자가 두 개니까 c이 두 개 필요할 것 같단 말이지 그 두 개가 수직 2등분의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수직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a-1에 b-3이 뭐라는 얘기야? 얘랑 표지? 뭐라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2등분을 활용한다 2등분은 중점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중점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중점을 구하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2분의 b 플러스 3인데 이 중점을 보면 이 중점이 여기 위에 있죠? 이놈이 y는 2x 플러스 2 위에 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c이 나오겠지? 이식하고 연립해서 a-1 됐니? 오케이 지금 개념인데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펠리 점을 점에 대칭 점을 지켜야 되찜 직선을 점에 대칭한 직선의 방법을 어떻게 볼까? 일단 평행이에요 평행이에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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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에요 직선의 거리랑 거리는 아 그런 식으로? 네 머릿속으로 구하는 거거든 얘들아 원래라면은 x, y랑하고 자취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게 그거 생략하고 어떻게든 구하는지만 딱 정리할 테니까 너희도 다 생각하면 할 수 있거든 여기 여기 주실게요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직선을 점에 대칭 자 여기 y은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2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케이? 이 직선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싶을 거야 자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냐 이런 직선이 나와요 맞니?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직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해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칭이동시켜야 되거든 봐봐 여기 하나의 점이 있으면 이걸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전대칭이지? 아니 전대칭? 그니까 이등분만을 활용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을 여기다가 전대칭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가 전대칭 그걸 다 모으면 직선이 된다는 거지 되니?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쉽냐? 제일 간단하냐? 저는 2개를 잡아 쉬운 점 선생님 저는 많은 셀프가 영할래요 선생님은 역할을 파여할래요 되니? 전대칭 시켜 즉방구대 쉽지? 어렵지 않지? 따라왔어?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자취방정식으로 푸는 게 정확한 선생님 학생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 필요없어요 알겠지? 구할 수 있겠지? 자 네번째 직선을 직선에 대칭 대칭 시켜줄게 봐봐 선생님이 하나의 직선을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두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잡았어 되니? 아니 이 직선을 이 직선의 대칭 시켜줄게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 얘를 여기에 대칭 시켜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림은 이렇게 나오다 놔 이걸로 구하고 싶어 아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힌트 여기 있는 점 하나 잡아 이 직선을 대칭 시켜 그러면 수직 따라가니? 따라갔어? 여기 쉬운 점 잡아 0,3이라고 대칭 시켜서 구해 그 다음에 여기 또 점 하나 잡아 대칭 시켜서 구해 직선을 대칭 한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두 점을 대칭 시키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여기 교점을 정신을 하셔야 하니? 얘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첫 번째 교점을 구한다 두 번째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대칭 시켜서 대칭 시켜서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법을 찾으면 당연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요? 첫 번째 교점을 구한다 두 번째 임의의의 점을 잡아 근데 얘는 쉬운 점이 되는 거야 진작 정신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10,23 이렇게 잡아버리면 답이 없어 그치? 가장 쉬운 점 임의의의 점을 잡아 대칭 이동 시킨다 맞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법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 됐니? 그러면 이 때 대칭 이동 시키는 건 어떻게 구한다? 떠올라야 돼 대칭 이동은 수직 비중근 정권을 활용한다 여기를 A컨과 P라고 하면 수직 조건 이동근 정권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였다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켜 드릴 수 있어요, 교점이 없을 때 그 말은 둘 직선이 평행한 얘기지 그치? 그럼 평행한 둘 직선은 어떻게 볼까? 거리로 밖에 못 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런 직선이 있고, 여기 뭐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교점이 없다는 거지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해 놓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지? 맞아요, 그 거리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똑같이 평행하니까 Y는 X 플러스, K에 따른 거야 따라하니? 여기까지?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한 점 잡아서 그 다음 여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으면 K가 나갑니다 이건 쉬워 알겠지? 평행하면 둘 점이 없어요 생각 좀 하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도용해주면 사실 개념은 거의 끝이고 문제를 좀 풀 건데, 저거 자, 필기하셨으면은 자, 필기하셨으면은 자, 필기하셨으면은 여기 224페이지 잠깐어볼래, 고쟁이? 눈으로 좀 풀 거야 자, 고쟁이 224페이지 잠깐어봐 규민아 841번 보면은 평행이동이라고 되어있지 그치? 그치? 그럼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도용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도용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도용 점 점 점 점이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거기다가 밑줄을 놓고 뭐라고 쓸래? X축으로 얼마? 써 밑줄을 놓고 은규가 X축으로 얼마? K 쓰세요 X축으로 K Y축으로 얼마? 마이너시만큼 평행이동이야 841번 이거를 완벽하게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되는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근데 도용인지 점인지 헷갈리면은 헷갈리면 안돼 왜냐면 점이면은 플러스가 평행이동이고 도용이면 마이너스가 평행이동이니까 그쵸? 잠깐만 다시 와서 822번 218페이지 잠깐 다시 볼까요? 218페이지 822번 점에 대한 이동 도용에 대한 이동 점 X축으로 얼마?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는거에요 어렵지 않죠? 자 825번 마찬가지로 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이동이 알겠지? 그럼 도용에 대해서는 좀 달라진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 도용에 대한 이동이 없냐 왜? 없네 그래요 자 얘들아 847번 오셔서 847번 오셔서 847번 오셔서 자 FX는 X-4X 되어 있지 거기다가 색별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두어 그릴줄 모르면 이제 큰일나는거야 그릴줄 알아 몰라 성채 어떤거요? 집중하대요 847번 847번 847번에 FX X-X X-X 2번 김규미 그럴 줄 알아 몰라 찍어 오 그게 뭐야 뭐..뭐한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제가 외국을 하니까 처음 보니 아니 너 이거 앞에서도 풀었어 몇번을 계속 얘기한다고 이거 이렇게 생겼다구요 이렇게 얘들아 계속 나와 이거 제발 외워 이거 1 2 2 1 이런 애들이라고 그리는 방법은 이 가우스 X가 0일 때 1일 때 1일 때 3일 때 알아야 돼 외워 글씨 지켜봐요 여러분들 을 그 음 그래 음 ㅎ 느 지우고 으 으 으 으 초단거리 초단거리 또는 블랙 최소 초단거리 파트 이게 이제 교형이로 끝이거든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에 X축이라는 데가 있대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임의의 점 A, 여기에 임의의 점 B가 있어요 그리고 X축의 점 P가 있대 내가 지금 더하고 싶은 건 성분 PA 더하기 성분 Pb의 초선값으로 가고 싶은데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너네가 이전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왔냐면 성분 PA 더하기 Pb의 초선값이 아니라 여기에 제곱이 달린 문제를 열심히 풀어왔거든 차이점이 있어요 얘들아 이 제곱이 들어가면 얘네를 10으로 푸는 거야 제곱이 들어가면 일단 이거 어떻게 푸냐 선생님 여기 A라는 점을 1,3을 2,4라고 할게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래? P라는 점을 뭐라고 할 거야 A, 0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 PA에 제곱하고 PD에 제곱을 구하면 얘가 A-3에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A-2에 제곱 더하기 16이 되니까 2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저 앞에 생겼다고 자 그럼 너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여기다가 루트가 씌워져있고 루트가 씌워져있어 그럼 그런 거 최소값 구할 줄? 모른다고요 얘는 도형으로 푸는 거야 제곱이 딸려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 도형으로 푸는 거야 제곱이 있으면 그냥 하면 돼 2차함수가 나오니까 제곱이 없으면 도형으로 푸다라는 거거든 지금부터 내가 구하려는 거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핵심은 일단 접혀있는 걸 펴요 접혀있는 걸 펴 어떻게 펴냐면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접혀있는 걸 펴 그 다음은 구부러져있는 것 또한 펴는 거야 봐봐 지금 얘는 접혀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접혀있는 걸 펴 그 말이 뭐냐면 B라는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X축 대칭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이런 점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PB의 길이랑 여기에 있는 PB의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칭이동시켰으니까 저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얘랑 얘가 합동이라 됐니? 자 그래서 선분 PA 더하기 PB라는 이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선분 PA 더하기 선분 PB가 아니라 PB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접혀있는 걸 항상 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길이 되는 이거 더하기 이거야 맞아? 그럼 언제가 최소냐면 이렇게 접혀있는 게 1자라 될 때가 최소라고 접혀있는 게 1자라 될 때가 최소라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언제라는 얘기야? B 프라임부터 A까지의 D가 최소가 된구나 이해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프라임이야 여기가 P고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P가 사실 여기 있을 때라는 거지 구부러져 있는 걸 펼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최단거리 어떻게 푸다? 접혀있으면 펴 어떻게 대칭이동시켜서 그 다음 구부러져 있는 걸 마찬가지로 1직선으로 만들어 이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쉬운 문제는 여기가 X축으로 나와요 잘 봐 아이들아 수중에 그럼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직선으로 나와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프라임은 똑같아 얘를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공식으로는 빠르겠지만 여기에 직선이 나오면 수직이 된 것을 가지고 이 점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아까 한 거예요 여기를 A,B랑하고 수직조건과 유류로 조건조건 이렇게 활용해서 이를 구간다 되니?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는 얘가 직선으로만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일단 이것이 정리인 거야 인간이 최상돈 최상돈 랩 최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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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필기 하신 분들은 868번 계속 풀어봅니다 868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3까지의 거리라고 읽을 수 있어. 그렇지? 김민아, 그렇지? x,0이라는 점에서 0,3까지의 거리라고 읽을 수 있다고. 뒤에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로 만들어야겠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뒤에 있는 애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얘를 이대로 두면 절대 못 푼다고. 얘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9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0에서부터 2,3까지의 거리라고 읽을 수 있겠지. 이 앞에 있는 애는 x,0에서부터 0,3까지의 거리라고 읽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0,3이라는 점이 있고 2,3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x,0이라는 애는 뭐냐면 x축 위에 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1,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읽을 수 있겠지. 어떻게? 적혀있으니까 평, 대칭이동. 여기가 2, 마이너스 3. 그럼 1,2랑 2랑 똑같아지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라고 읽을 수 있겠지. 0,3에서부터 2, 마이너스 3까지의 거의가 최소값입니다. 이래. 오케이. 868번 풀어봐. 지금 868번, 869번, 870번 다 풀 거거든, 얘들아. 알겠니? 그거 3개 다 풀 거니까. 아니다. 868번만 풀게. 스텝 3만 풀게. 4,6,8 풀어보세요. 지금 오비 입고 없고에 따라서 도형 입고 푸는지 15%가 나뉜다. 만약에 868번만. 지금, 이제oning할것으로 이정을 만들어 주 asylum. move 할 것입니다. 이건东 Wash. levels sigma1. 15분 중에 1,5의 비가. 숙 Stay. UM說 여기 4,1pm. 1,0,000원. 말씀하실ports. 부 inertia 정말 준비. 이번 출발 테스트 원방만 있어요? 그럴까요? 집 쪽에 배웠던 것도 막 부르시는데 아니 이제는 다시 집을 이렇게 짠 거라 원방만 만들어내 Y은 X의 비전 Q A, B Y은 B, Q Y은 B가 최소의 때 Q의 변경을 시켜버려 영호사님 단, 요자 왕영웅 자, 심판 봐봐 얘들아 보세요 내가 구하려는 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P가 위의 점이래 그럼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막 접혀있죠? 접혀있는 걸 열심히 피는 거야 해겐이 접혀있는 걸 열심히 피는 거야 자 펴볼게 일단 이 B라는 점을 너네 석힐지는 여기에 대칭이동시키거나 여기에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여기 위의 점이고 여기 위의 점인건가 그러면 이 얘를 B, Q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대칭이동시켜 어렵지 않지? B를 대칭이동시켜요 여기를 B'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Q, B의 길이와 여기에 있는 Q, B'의 길이가 똑같아지잖아 대칭이동시켰으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핀 거야 자 그럼 또 표현해야 되잖아 또 이 길이동이 또 표현해야 되잖아 A를 대칭이동시켜 X축해 따라오고 있니? A를 그대로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X축해 이렇게 얘가 A' 그럼 얘는 역함만 Y-4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와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똑같아지 따라왔어?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AP 더하기 P 더하기 Q이라는 거를 피운 거야 X축해 펴보면 얘는 A'P 더하기 P 더하기 P 더하기 QB라인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언제가 최소야? 1차 이때가 최소값 되니? 최소값수는 뭐라고 얘기야? A'B'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 중으로 얘가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A'B'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최소일 때 이 최소값을 구하는 건 끝났어 A'하고 B'을 구하면 되니까 얘가 3코드 5니까 근데 이때 P, Q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최소일 때가 언제냐 얘가 L자가 될 때가 최소야 이렇게 아니? 그럼 P하고 Q가 어딨단 얘기냐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한 6개예요 이해돼요? 그럼 P, Q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겠지? A'B'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돼?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와서 자 스택스리 873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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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은 1, 2, 3, 4, 2, 3, 4, 3, 4, 5, 4, 4, 5, 3, 4, 5, 5, 6, 6, 7, 7, 8, 8, 9, 10, 11,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다가 별표 좀 많이 쳐놓고 별표 한 2개 쳐보세요, 8, 7, 3,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스텝 3를 앞에서부터 거의 다 풀 것 같은데 다음에 꼭 오답할 때 해 와. 알겠지? 다음에 과제 스텝 3도 과제를 낼 거니까 풀어 오세요. 하다가 마지막에 영상 참고해서 하고. 자, 간다. 일단 문제를 요약을 하자면 저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도로의 길이가 최소다. 즉, 삼각형 ABC 저 둘레가 최소일 때 삼각형 BC를 꺼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45도라는 특수감을 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삼각형을 주고 있는데 일단 핵심은 좌표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를 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럼 주민아, 여기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그럼 주민아, 여기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땡, 삼시야.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네?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어.. 그.. 그.. Y는 땡, 영희가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땡, 영희가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땡, 영희가 직선 뭐라고 해야 될 거야? Y는 X 그래, Y는 X지 모르겠니? 알아? 얘들아 기능이 이것보다 이거라고요. 얘가 1대1이잖아. 저 특수가 뽑아내는 기능이 줄다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맞아? 저 45도 본 순간 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구나, 기울기가 1이구나 이렇게 보여줘.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부활해둔 건 이 삼각형 ABC라는 둘레의 최소값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를 원점 0,0이라고 잡아버리면 이 A라는 점을 3,1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그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최소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접혀있지? 어떻게 해야 돼? 펴야되지? 그럼 A라는 점을 어디에 대칭시켜 볼래? Y는 X지칭시켜.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1이랑 2 길이만 똑같다고. 당연히 여기 수직이 되는 건 되면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길이를 폈어, 이렇게. 얘도 펴야되지? 나머지? 얘를 어떻게 대칭시켜? 여기. X축에 대칭시키는 거야. 따라갔니?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라고. 얘를 A라는 점. 그럼 X축에 대칭시키니까 3,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진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를 표현하자면 성분 AB 더하기. 성분 BC 더하기. 성분 BC라는 얘를. 핀 거야. 그래서 AB를 A2'B라고 볼 수 있는 거고. BC는 그냥 봐. 오케이? 그 다음에 CA를 CA'B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따라와야 돼. 되니? 그럼 내가 벌리는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가 최소야? 이때가 최소야. 즉, 최소는 A'A'B'가 최소값이다. 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문제는 이때 성분 BC의 길이를 구현해야 돼. 성분 BC의 길이. 그럼 봐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 좀 해봐. 얘가 1자가 된 거야. 맞아? 그럼 이때 BC의 길이를 구현하는 얘기는 여기가 C고 여기가 B라는 얘기 아니다. 나님. 형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B라는 C요? BC의 길이. 생각해드라. 도영이는 선생님이 표준 거 여기 없어. 도영 쪽은 다 생각해야 돼. 언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B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BC의 길이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pontoB 숙명. 봐. 봐봐, 선분의 길이는 구하는 방법이 내가 이 점을 알고 점을 알면 정보점 사이버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지금 여기랑 여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이라는 좌표가 1분만 사기라고 알고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 증가할 때 4장 구하니까 y는 마이너스 2x 구하기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럼 b하고 c는 x렬편이라 y는 x렬편이라는 이놈과의 교전이지 교전 교전 구한다면 b이라고 하면 답이야 어려워? 이거 직방이야 도형이동을 잘한다는 건 직방을 잘하고 원방을 잘한다는 일이라고 이해돼요? b라는 건 x렬편, c라는 건 y렬편 직선과의 교전 그 사이의 거리를 보면 답이다 어렵니?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다음 문제 874번 어? 그만 필기한 분들 필기해 주시고 왜? 아홉시 40분 했버렸어 왜? 아홉시 40분 했버렸어 아홉시 40분 했버렸어 아홉시 40분 했버렸어 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A고 여기가 길어서 P A 더하기 P B라는 이런 문제를 풀었거든. 그치? 근데 지금 신호라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리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초소값은 이거래. 이것만 바뀌어. 그럼 바뀐 건 뭐야? 여기 사이에 이 길이가 추가됐지. 그럼 핵심은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3, 4 이렇게 주어진 길이가 나와. 그럼 내가 구하려는 초소값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는 걸 최소가 되게끔 구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얘는 여기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 점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점이. 그 다음이 언제가 초소냐 하면 똑같아. 얘를 펴. 맞아?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초소값을 구하는 거야. 언제가 초소값?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그걸 조금 간신하게 펴가면 평행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일직선이 될 때. 즉, 길이가 같을 때 평행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평행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봐. 이렇게 갖다 붙여봐. 평행하지 않으면 이런 애들이 나오다. 이런 애들이 나오다. 길이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맞아? 그럼 평행해야지만 얘가 일직선이 된다는 거지. 핵심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먼저 따라왔어? 영원히 했니? 영원히 괜찮아? 자, 봐봐. 한다. 자, 보면 문제에서 여기 횡단보도 여기가 1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찾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5이야. 맞니? 그래서 피타를 활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인 거를 찾아해봐. 그럼 봐봐.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이 a에서부터 쫄래쫄래 갔어. 이만큼. 맞니? 그 다음 횡단보도는 직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 추당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길이에 추당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이 이미 10이라는 길이가 주어져있거든? 쟤 볼 필요 없고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거에 추당거리를 구하는다는 얘기지. 맞아? 떨어져있는 거야. 언제가 추당. 이 방법에다. 평일하게. 그래야지 일자가 되니까. 됐니?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푸냐? 우리가 아직 익숙한 거는 여기 있는 시점이 일치된 게 익숙하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평행이동을 가지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잘 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놈의 점유자표를 원점이라고 원컨과 위라는 게 있어. 여기에 있는 길이라는 점유자표를 20,25라고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10이라는 길이는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갖다 버려. 그럼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문제의 풀이는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쉽잖아.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일로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을 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쟤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Y축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야? 10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는 되겠지? 게임직선으로 내려가니까? 따라가니 무슨 말인지? 시점을 지키기 위해선 얘를 Y축으로 10만큼 내려. 그러면 이런 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B'에 적극은 뭐가 돼? 얘를 Y축으로 10만큼 내려. 20,15에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추단거리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추단거리랑 똑같고 일자일이 되나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0,0에서부터 20,15까지의 길이에다가 형광고도의 길이 10을 더하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니? 어려워? 이 정도는 해야 돼. 알겠지? 알겠지? 자, 사각형의 둘레에 추적값을 구하래. 그럼 접혀있는 건 피겠다. 일단 핵심이시고. 그치? 일자로 만들겠다. 핵심인 거야. 프리는 그거 두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누가 머리를 잘 쓰냐는 거랑 싸움이야. 자, 그럼 일단 둘레를 선생님이 이렇게 AB 더하기, BD 더하기, DC 더하기,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 근데 이때 이 AB라는 거는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CD라는 것도 길이를 알고 있죠? CD라는 길도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는 얘는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사실은 선분 BD 더하기, 선분 C, A에 최소값을 구하면 답이 달라진 거지. 그럼 너네가 어디에만 추적을 맞추냐? 여기하고 여기에만 선생님, 영상 켰니? 저 두 개에만 추적을 맞추는 거야. 여기하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뭐야? 좀 전에 갔던 횡단보도 문제야. 일단 얘를 펴야겠죠? 그칭도 없이 펴. 얘를 제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라는 점을 Y는 X의 대칭 이동 시키니까 1,7이 된다고. 잘 봐. 잘 봐. 자 그러면 D, B의 길이랑 D'의 길이랑 D'의 길이랑 여기가 똑같아. 그럼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이거의 추장걸리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언제가 추장걸리냐? 평행할 때. 즉 일자일 때. 근데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점을 일치시킨다고. 그럼 시점을 어떻게 일치시키냐? 평행이동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야 된다고요. 얘로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하니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평행이동을 읽어보고 싶어. 그럼 평행이동을 어떻게 그럼 평행이동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일자로 일자로. A만큼 B만큼 이렇게 읽잖아.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수직이야. 따라갔어? 근데 여기 기울기가 몇이야? 1이지? 그 말은 여기 대응가 1-1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길이가 이렇게 길게. 여기가 2.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자 선생님이 문제 조건 바꿔서 어렵게. 여기를 y-ex라고 한번 해봐. y-ex. 그러면 이룹 t가 이렇게 있으면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길이를 구해야돼. 그럼 기울기가 이니까 여기를 a 여기를 e-a라고 잡는 거야. 그리고 피쳤으면 a 값도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여기가 1-1이니까 여기가 a a였던 거야. 이렇게. 근데 1-1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e라고 바로 구하는 거야. 되니? 평행이동을 가지고 시점을 일치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어떻게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minus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minus 2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어떻게 돼? 얘를 minus 2, minus 2만큼 땡기니까 minus 1,5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최단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단거리는 내가 1자인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놈은 1, minus 1에서 minus 1,5까지의 거리로 구한다는 거야. 됐어요? 답진이 이렇게 안풀어.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평행이동이 핵심이야. 알겠니? 알겠어? 썬아. 뭐라고 부르냐? 너네가 실제로 얻어가는 건 얘는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점을 일치시킨다.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이거 일치 어떻게 시킨다? 평행이동을 다시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야. 횡단보도 문제가 876번 문제예요. 이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874번을 먼저 풀어보라고 한 거야. 그걸 내가 먼저 풀어야지 866번을 풀 수 있는 걸로 사실. 874번에 응용이 예약. 왜냐면 아까는 여기 있는 직선이 1자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던 것 같았군요. 그치? 그치? 자, 앞으로 다시 오셔서 875번은 아니야. 875번 풀어보세요. 875번을 풀어볼게요. 5, 2, 3. 370번 하면 875번 뺏때로 1, 2, 3. 370번 하면 875번은 875번 하면 875번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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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